어 뭐야 첫판부터 탑 걸렸네 스카노 있나? 차라리 스카노를 한번 해봐 넌 스카노에요 Z Z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6렙까지 사리다가 6렙 찍으면 여행 다녀야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Z 상대로는 뭐 힘들 것 같고 6레벨 잘 찍은 다음에 여행을 한번 다녀 보자 사파이어의 충전형 포션 무려 1레벨의 5레벨 500원을 아끼고 시작하는 그죠? 도란 스타트를 하면 사실상 400원을 쓰는 게 아니라 500원을 쓰는 거거든요? 왜 뭐 아예? 포션 2개를 사고 나중에 결국에 충포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 500원을 이득 보고 시작하는 거다 물론 초반라인전은 그만큼 약하겠지만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 하는 장인이 되게 빌드를 잘 만들긴 했어 살짝 솔랭 최적화 빌드라고 해야 되나? 찍은 척 하면서 푸쉬 어우 아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죠? Z가 사실 여기까지 나와서 변제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으니까 지금 오케이 굿 왔다 예분 박아주면서 아 미니언 왜 이래 라인은 일단 다 박았어 괜찮아 괜찮아 야 사소해 양피치 뜨셨잖아 사실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어차피 양피치 떴어 그리고 텔포를 한번 아끼면서 오히려 이제 유치화를 쓰는 거야 왜 와잉? 이제 상대만 텔포를 쓰게 유도를 해가지고 내 텔포는 아래쪽에 한번 쓰자고 자 가는 중 자 드가자 자이브 반드시 가야겠죠? 라인은 다 박아놨고 뭐야 이거 세트도 왔어? 뭐야 EQ? 뭐 안되는데? 미니언 좀 먹어주고 자 우리팀 몰래 미니언 먹기 성공했거든요 나는 좋아 이러면 난 좀 많이 먹었어 탑라인도 좋고 자 세트 라인 관리도 못하고 왔기 때문에 탑은 게이득 봤죠 바로 가져야겠는데? 가고 있어 와우 뭐야 이거 대박이었는데? 살려 줏 가옥 맛있다 달다 야 이거 얼마 먹은 거야 방금 공속이 느려지지 공속이 느려지지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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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난해 너 죽어 그러다가 이거 템차이 거부 어떻게 하래 세트야 자 이제 공 찾는데 얘 집에 갔나? 어 집에 갔네 그냥? 쿨한데? 한 칸 먹고 바텀 가서 궁 써야겠다 이거는 그쵸? 여기까지 때리면 두 칸도 될 것 같긴 한데 지판 빠르게 잡아가지고 딴 데 한번 가보자 뭐긴 했는데 좀 멀긴 한데 그쵸? 적을 처치했습니다 흠 다윗 다윗 흐하하하하하하하 다윗 음 잘가렴 얘한테 성공 한번 병치 한번 피해주고 이거는 얘를 잡을만한데 그쵸? 아 나 성공이 없었구나 너무 아까운데? 어어? 다음 아 근데 성공 맛있게 뜯을 딱 그 가격이었는데 그쵸? 한 100원 손해받자 좀만 느꼈을걸 그쵸? 쎄이 한번 가보자 야 켜켜 켜 저도 가는 줌 각이 나쁘진 않은데? 어 일로 가자 쥬웃 다운 영차 아 저거요? 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어 나 가든 중 어? 어 어 나이스 유치아는 전멸과 다르게 콜이 빨리 돌아가지고 어 나 필리 가든 중 근데 이미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은 어 어 어 끝났네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교환은 받아먹고 6렙 되면 뭐 좀 하죠? 나 필리한테 박을까? 셀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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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잘 좀 해놓은 다음에? 아 아 아 6렙인데? 오케이 굿 야 이게 어떻게 맞았냐? 병 넘어서 맞았는데? 뭐여 이거 어 좋았어 좋았어 맞았으면 됐어 일단 각오는 있어 내가 궁이 좀 20초야 빌리 요거 어엏 도와줘 띄워줘 어 맛있다 허허허허 대기 믿게 어엏 아오 달아 자존도 뭐가 될까? 투시투시 다음 아직 10초 남았구나 아쉽다 그죠? 푸쉬 푸쉬 에잇 어 미안해 미안해 말파이트가 미안해 니달리를 죽여서 미안해 사과했으니까 봐줘 화가 나셨어 나도 가는 중 내 나필이도 오기네 여기 야 그냥 가자 모르겠다 에잇 나 뭐 없어 영차 이거 끝까지 가자 어어 푸쉬 난 여기까지야 뭐 안되겠는데?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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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되나? 살짝 애매하긴 하네 그쵸 여기까지만 무리하지 말자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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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삼 이마 흐흫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어 말파이트가 미안해 아니 이제 안 미안해 무슨 가가지고 어어 어어 너 궁 빠졌잖아 자 궁쿨 벌써 10초 남았죠 이거 타워까지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 어 어 에잇 하하하하 뭔가 정보 방금 나필이는 말파이트 노궁이라고 핑을 눌렀다 안눌렀다? 200% 눌렀다 니달리는? 아니 뭐야 노궁이라매 아니었습니다 벌써 궁쿨 35초 이건 안 눌을 수가 없거든 이게 팀원간의 불화도 이제 이끌어내는 그죠? 레드 먹어주고 어허 거의 잠깐 스몰더님 멈춰주세요 어? 저거요? 흠 귀여운 고양이 한표 리플 한번 볼까 그럴까? 말파이트 궁 없는지 찍었는지 한번 볼까? 여기에서? 흠 뜸 네 흐흐흐흐 뭐 안뜨네 근데 이게 찍었는데 안 떴을 수도 있어 그죠? 이게 뭐 다 뜨는 건 아니라서 어 그래 그래 찍었을 수도 있어 음 다음 호호 호호호호호 와 상대 바텀 견제 빡세겠는데? 쌍류정이야 뭔가 이렇게 스펠 맞추면 좀 강해보이는 그런게 있지않음? 칼날비 칼날비도 좀 세보이고 유성 유성도 좀 세보여 시너지가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도랑검 W지원해 근데? 에잇 이렇게 그럼 많이 무리했는데 얘는? 정신이 나갔나? 죽었잖아 저거 아 뮤토를 해야겠다 아니 딱 봐도 이거 오른쪽으로 전멸탈까봐 쪼이는거잖아 킨드레드야 미아핑을 왜 찍는거야 대체? 아니 내가 화가 나려고 하네? 아니 누가 봐도 쪼이는 무빙이었잖아 마지막에 평타인데 전려가지고 죽을까봐 미아핑 미리 찍고 있는거봐 아니 이거 안되겠네? 벌을 좀 줘야되나? 그냥 게임을 열심히 하며 그냥 픽만 차단하며 내가 뭐 트롤을 할 수는 없잖아 퇴폐가 바텀 뛰었을수도 있으니까 타임입시다 뛴거 같은데 아무래봐도 열심히 하렴 개이득인데 근데? 퇴폐도 라인 좀 많이 버리고 간거라 아니 3킬 레전드 보임? 좋은데? 근데 퇴폐카드 운이상 하긴 해야됐어 상대도 우리팀 바텀이 좀 대응을 잘했네 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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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먹어주고 이런것도 중요하다 킬 경험치 같이 먹어주고 아 재미없게 할래? 퇴폐야 왜그래 못잡잖아 아오 핀드 궁 있긴 한데 사인 밀면서 하죠 자연스럽게 나는 바텀으로 뛰어 자연스럽게 나는 바텀으로 뛰어 이러면 퇴폐가 미드 받아먹고 있고 공도 방금 빠졌으니까 자연스럽게 퇴폐가 미드가 monkeys 퇴폐 benim 퇴폐 듬없이 퇴폐 champion 퇴폐 퇴폐 퇴드 궁 있으니까 우 어? 좀 변순데 이러면? 어 다행이다 그쵸 박수 좋았고 Q를 피해야돼? 오케이 데미지 세서 원콤 낼만한데 특혜도 얘 지금 노플 아니야? 궁쿨 이거 버그급이라니까 진짜? 아기말파이트? 벌써 찼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오케이 여기까지 어 성공만 벌게 나는 대가렴 근데 궁은 있어서 좀 조심해야됨 피신이랑 같이 올 수도 있어서 사줘야겠다 병치 어? 머리 못 갈거야 궁쿨이 20초 리드 먹고 바텀 다시 달려봐 이거? 궁쿨 오는거 절대 모를텐데 어? 근데 뭐 하기전에 바텀이 죽었음 안중 자 나는 차이라를 노려 이게 뭐야 너 왜 여깄니? 어 너 왜 여깄니? 어 고맙다 리시나 궁쿨 벌써 60초 레전드 야 리치베인 나왔다 아쉽는데? 궁쿨 67초 직업은 말파이트 궁쿨은 60초 바텀이나 다시 갈까? 근데 이게 바루스한테 말파이트의 공포를 너무 많이 심어줘버리면 밤끝 너무 빨리 갈 것 같은데 그쵸? 퇴폐한테 그냥 박을까 이거? 뚜시뚜시 뚜시 뚜시 맛있다 성공 얼마야 지금 500원? 미쳤는데 그냥? 너 이제 나 쿨 돌면 죽어 퇴폐야 아 재미한데 근데 유미가 이겼나? 리신이 왔어 근데 네 뚜시 아 계속 빠르니? 에잇 어 수고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노아드거든요 내 궁쿨이 10초 남았다는 사실 절대 모를걸? 바루스야 너 어디든 밀어야 되잖아 너 뭐 먹어야 되잖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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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말이 안되는데 그냥? 진짜 개초딘 챔프야 이걸 어떻게 이김? 궁쿨 벌써 15초 레전드 아 너무 아까운데? 리븐 특징 이거 하네이브 더 밀려고 함 에잇 어 수고하세요 어? 근데 아래쪽이 다텀을 가졌어야 됐나? 음 반대 말파는 그런거 뭐야 으쌤 어어? 귀신아 나 궁쿨 찾는데? 으쌤 으쌤 어어? 이게 뭐야 어? 아 이분도 내가 못 이기나? 상대 근데 좀 세긴 하네 템이 2코어 대 3코어긴 한데 제가 AP 말파이트라 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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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고 있었구나 궁쿨 20초 궁쿨이 20초인걸 절대 모르지 않을까? 이 리브는? 으쌤 어 뭐야 왜 2패 여기있어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좀 아까운데 2패 일단 노플 괜찮아 말파이트는 어차피 적어도 괜찮아 어차피 쎄 아직 천공으로 골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린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압박 어떻게 안되나? 가는 중 거즈 잭스가 오긴 했는데 나도 크게 모는 중 자아 드가자 허허 어디로 오게 대체 어 수고여? 우와 뭐야 치비르가 먹었어 레전드 보임? 와우 할만한데 그래도 잭스라면? 아 근데 유미가 못탔다 아 오케이 오케이가 맞나? 맞네요 아 이거 텔포 있었으면 아 내가 15초만 빨리 태어놨더라면 아 거리가 안돼 어어 아니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아니 자이라니 정보 이 말파이트의 구급기 쿨타임은 30초다 이거 일반 스킬이거든요 그냥 20초 20초 위덕직이 나왔네 근데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다 빠지는 분위기였구나 이게 핑을 못 들이니까 그죠? 어어 두시두시두시두시 파업 GG 아니 얘네는 여길 왜 나왔지? 당연히 용두는 딱 그런 그림이었는데 어 두시두시 야 막으면 1억 10억 100억 아 수고하세요 GG 다텀이 처음에 그래도 잘 버텼다 음 그래 그래 음 그래 그래 음 그래 그래 음 음 음 음 음 ум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